냄새 좋고, 분위기 좋고, 마누라 이쁘고. 그나저나 오늘 무슨 날인가? 맞춰봐. 내 생일? 아님 당신 생일? 땡입니다. 뭐야, 둘 다 아니면. 나 모르겠는데? 짠. 오늘이 김도영과 남현주의 열한 번째 결혼기념일입니다. 좀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해봐라. 자, 뭘까요? 당신 미쳤어. 오늘 마트에서 고기 사고, 와인 사고 하다가 카드 한도 넘으면 어떡하나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. 뭐야? 비싼 거면 당신 내 손에 죽는다. 미안해. 당신 결혼 반지 똑같은 걸로 살려고 했는데. 작전상이 이번에는 귀걸이로 후퇴. 계약금 받으면. 현주야. 왜 우냐. 김도영이 아직 안 죽었어. 두고 봐. 내가 세계 최고의 건축 디자이너가 될 거니까. 그래. 울자. 나도 많이 힘들었어. 전제 소리 듣다가 하루 아침에. 여보. 나. 나 괜찮대. 응?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가. 내 머릿속 깨끗하대. 병원은 왜 가냐. 그거 유전되는 거 아니라는데. 어떻게 걱정이 안 돼. 우리 엄마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머릿속에서 허기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는데.